제가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한정돼 있었어요. 내가 메뉴 짜봤거든.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. 이거 메뉴 들어볼래 내가 짜온 메뉴. 감자탕에 감자전에. 자 감자를 드리면. 스트레칭 후라이에다가. 아 귀엽게 짰는데. 아 그래서 그렇게 짜셨구나. 아니 일단 우리가 술이. 막걸리니까. 막걸리게 술이니까. 뭔가 전을 해야 되잖아. 전. 전 부차. 너 두부는 먹지? 응 맛있죠. 두부는 먹지. 두부는 먹지. 두부. 좋아 먹자는 거 아니야? 너 공기 좋아하지. 아 공기 좋지. 제가 들어보니까 속두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속두껌. 거기에 삼겹살 이렇게 TV로 봤는데. 겉으로 이렇게 삼겹살을 비빈 다음에 안에 기름들이 다 먹으면 거기서 김치를 튀겨내줘야 돼요. 이게 왜 뭐야? 이거 국뽀어야 돼요. 柳이 맛있어. 이거 국뽀에 마주 먹어. 이건 맛이요. 고기만 더 먹으면. 음. 이거. 사람 몰라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